1도 프로답게 하시면 참 멋있지만 회사 안에서 사랑도 반 이상의 분들이 사내 연애를 경험하셨고요 뭐야? 다 하고 있어소?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랑의 장이다 헤어지고 나면 회사 밖에서 연애한 거 아닌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줄타기 같은 사내 연애가 지켜줘야 될 몇 가지 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내 연애, 연애 중에서도 어머 웬일이야 이런 사내 연애 삶의 장소라는 게 회사가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피해가기도 그냥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사내 연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연애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러브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내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반 이상이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속상하시죠? 뭐야? 다 하고 있었어? 나는 뭘 한 건가? 사내 연애를 할 때 장점들을 무엇이라고 꼽았냐면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요즘 뭐가 힘든지를 굳이 막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와 공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을 얘기하면서 공감받기 원하는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사전 설명 굉장히 길게 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장난 아니잖아 왜? 뭔데? 야 우리 회사 있잖아 김 과장님하고 최 부장이 있거든? 둘이 입사 동기야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장난이 아닌데 그게 우리한테 완전 영향이 와 그래? 왜? 작년에 인사평가 시즌이었거든? 김 과장이 연봉이 더 먼저 오른 거야 그 최 부장이 열받지 그래서 최 과장이 화가 났어? 아니 김 과장이라니까? 최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 됐다 됐어 그냥 마시자 오늘은 오늘 스트레스를 받은 얘기 요만큼은 하려고 그러면서 되게 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말 안 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내 연애는 설명하다 지칠 필요가 없고 오늘 되게 힘들었지 너네 회의 되게 살벌하더라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니까 장점 있죠 그리고 널 만난 활력소가 되겠어요 회사에 가시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그렇게 눈이 잘 떠지고 콧바람을 내면서만 가시게 되죠 하지만 또 이런 단점도 있죠 헤어지고 나면은 회사 밖에서 연애한과는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회의 딱 하고 나왔는데 남친 혹은 여친한테 톡이 와요 회의했나봐 웃음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 아아아 거기까지 들리는구나 아니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새로 하게 돼가지고 그냥 켜는 거야 그래? 뭐 개그 프로젝트인가 보지? 아주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더라 그러면 회의를 울면서 하냐? 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또 계속 약간 감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사내 연애는 그리고 회사라는 그 조직 안에서 개인적인 연애사를 또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매너와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회사에서 사랑까지 얻은 자들의 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덕인 거죠 덕 첫 번째는요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랑하다 보면 시선이 협소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사내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하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맺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막 눈치, 쿡찡 이런 것만으로도 채팅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참 곤란하죠 업무를 할 때는 다른 동료들하고도 결정적인 소통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상시의 의사소통들을 잘 해가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내 연애를 하는 이유 중에서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로 B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죠 절체절명의 상황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내 힘으로 너무 버겁고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인이 아주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내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개인과의처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도움을 주는 연인 편에서도 잠깐 5분 10분 어드바이스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1시간 2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거를 어차피 다 우리 회사 일이잖아요 막 이런 식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건 조직의 리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회사에서 스킨십 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그냥 하셔 엘리베이터에서 막 손 습관 잡고 인간이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차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누가 손을 잡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서요 뭐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 안 돼요 그 다음에 탕비실에서 이렇게 끄럭꼬 백허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 꼭 봐 반드시 누가 할까 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회사 안에서 서로의 몸의 거리를 1.2m 유지하는 거예요 꼬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스츄어를 쓸 때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1.2에서 1.5m 띠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달프시겠지만 회사잖아요 비밀 연애를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투샷으로 잡히는 건 정말 그게 불리한 일이에요 회의 한번 같이 하잖아요? 둘이 나가면 콕 누군가 얘기해요 나만 느끼는 거니? 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나만 느끼는 거야? 그러고 너 봤지? 아니 왜 저렇게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이러면서 다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 연애할 때는 누군가의 그 시선에 투샷으로 들어오는 거 별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싸우시지 않는 거예요 싸움은 회사 밖에서 어제 못 건넨 싸움을 아침에 바로 시작하시면 전투력 만렙해가지고 얼굴이 좋아 보이네? 나만 못 잔 건가? 옥상으로 잠깐 올라오지? 옥상에서 한 번 붙으시면? 그러면 또 그것도 꼭 누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딱 써야 되잖아요 회사 밖의 연인하고 싸워도 참 일 잘 안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일이 참 힘들어요 애하고 싸워도 힘들고 직장에서 싸우지 않는 거 에너지 안배를 잘 하는 거 사내 연애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입니다 데이트 장소를 회사 근처에 잡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서가 약간 마비되면서 판단력이 약간 떨어져요 둘이 있으면 안 들킬 것만 같죠? 사람들이 다 와요 데이트는 좀 불편해도 회사에서 각자 나와서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래도 들킬 수도 있는데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하는 거 안 된다 연차를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CSI가 되게 돼요 여러분을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하러 나서게 돼요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꼭 그리고 세상일이 정말 희한한 게 꼭 그때 여러분을 동시에 찾을 일이 생겨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꼭 누가 찾아요 정 대리님 연락이 안 돼서요 정 대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대리님 휴가 가셨는데 왜요? 그 파일을 대리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 김 대리님도 그때 프로젝트 같이 하셔가지고 김 대리님도 파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 김 대리님도 오늘 휴가 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대리님들 다 휴가 가는 날이야? 왜? 왜? 왜지? 왜 대리들이 다 지금 휴가를 간 거지? 이러면서 다 같이 CSI가 되게 되는 거죠 꼭 회사에서 SNS 친구 맺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과 함부로 SNS 친구 맺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남기 마련이거든요 SNS에 퇴근 공항 좋은 날 혼자 이렇게 뻥은 치지만 캐리어 끝이 이렇게 딱 찍히고 거기에 네임택이 딱 붙어있죠 근데 그 네임택이 김대리 거예요 김대리랑 출장 갔던 그 사람이 출장 갔을 때 어머 네임택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어디서 사셨어요? 했던 그 네임택이 거기가 있어요 모든 조각이 합쳐지면서 CSI 수사가 되는 거죠 사내 연애는 여러분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비밀 연애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런 일들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서로를 보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들키면 바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둘이 만나요? 네 웬일이야 축하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둘이 만나요? 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건 뭐라고? 뭐야? 그러면 이제 둘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들키면 바로 인정하는 거고요 비밀 연애가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예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보다 바로 아래 직급을 사귀게 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내 연애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업무가 맞물려 있어요 내 연인이 컨펌자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이건 다중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조정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도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죠 내가 가진 이 프로젝트의 비밀,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업무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만 연인임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죠 중요한 일들의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킨십 성적인 관계, 스킨십은요 일반 연애보다 훨씬 더 슬로우하게 가셔야 돼요 헤어졌을 때 스킨십을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훨씬 더 느리게 훨씬 더 관계를 더 잘 가늠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본캐와 부캐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본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게 본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연인으로서 서로가 작동하는 거는 6시 이후에 부캐로서의 캐릭터를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내 연애자들을 대하는 동료들에게도 또 덕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덕은 무슨 덕이냐 외로운데 난 그저 화가 날 뿐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동료들이 갖추시면 좋을 만한 덕은요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놀려요 좋아 보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둘이 눈빛이 아주 요즘에 아주 그래 처음부터 약간 그렇더라고 이렇게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관계를 캐묻지 않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거를 막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식하고 약간 한 잔 드시면 첫 키스는 하셨어요? 설마 회사 옥상은 아니죠? 와 요즘 굉장히 피곤해 보여 우리 회사 요즘에 피곤할 일이 없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관계를 캐묻거나 성적인 농담 이런 거 하시면은 그건 진짜 메뉴 안 해요 좀 내버려 두세요 또 그렇게 도와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둘이 잘 되든 약간 안 되든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약간만 그러면 싸웠어? 싸웠어? 아까 눈 한 번도 안 맞추는 거 맞지? 내가 본 거 맞지? 헤어졌어? 또 좀 회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하고도 다니고 저 사람하고도 다니고 그러죠? 그걸 또 그렇게 물어다 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입하고 어디 가더라? 간식 사러 가나? 그게 꼭 같이 갈 일이냐? 요즘 배달도 되는데 그다음에 또 소문을 막 재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이 똑같다며 어제 입은 옷이랑 똑같다며 그런 거를 꼭 열심히 막 사내 채팅을 하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료들을 대하실 때 좀 내버려 두고 한 발짝 뛰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참 사랑이라는 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별에 다다르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사내 연애를 선택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사내 이별의 지점까지도 고려하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내 연애는 내일이 없는 사랑처럼 질주하면은 서로가 많이 큰 상처를 주고 또 회사에도 상한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시련을 당했을 때 정말 너무나 그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고통을 받을 때 느끼는 뇌의 영역하고 똑같은 곳에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 뇌의 영역 활동이 똑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은 아픔이 이렇게 진정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안 보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만났다 헤어졌는데 한때 연인을 맨날 맨날 출근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내 이별은 이별로 케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을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의 본캐는 원래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본연의 임무를 기억하자 리마인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헤어진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시지 않는 거 사내 이별의 매너예요 김대리님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매너 좋지 않아요? 진짜 험담 중에 험담 누가 이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시 봐 네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진짜 뚜껑 열어보는 완전 아닌 거 알지 눈 똑바로 씻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험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별하실 때 이 부분을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만 저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주로 1호기를 이용할 테니 당신은 이제 4호기를 이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협의해야 되고요 회사 근처 편의점 보통 2개 정도 있잖아요 나는 이쪽 편의점을 갈 테니 당신은 저쪽 편의점을 다니시오 그 다음에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쿠폰 찍었던 쿠폰마저 얼마나 가슴을 뱉니까? 나는 이제 커피는 주로 이쪽 카페를 갈 테니 당신은 저쪽 카페를 가시오 이별할 때 꼭 이거를 협의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다시 열심히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을 막 하면서 일을 통해서 승화하고 애도하고 이러면서 막 승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텀을 굉장히 길게 두셔야 간다라는 거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쉽게 시작하지 않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 그 사랑까지 잡으면 참 정말 좋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라는 것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의 엄숙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사랑까지 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사람으로서 매너를 갖추고 사랑을 하신다면 또 주변의 응원도 받고 내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돈 꺼주지 말고 보증서 주지 말고 사랑의 동영상 같은 것 좀 안 찍으면 안 되겠니? 야 미쳤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네 팔자 네가 꼬른 거야 그냥 네가 마음에 들면 질러 우리 다음 주엔 연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쓰레기만 고르니까 쓰레기가 편해 싫은데 끌려 그리고 쓰레기들이 얘들아 안녕 너네들한테 뼈 때리든 샤라킴 언니의 연애 적고런이야 내가 그동안 되게 진지하게 관계 읽어드립니다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언니가 너무 착해진 거 아니냐 직구를 날린 언니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사실 나도 좀 힘들었어 너네 그거 알아? 나 이거 평상복이다 와우 하하하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해줄 때 내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 네가 내 진짜 동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게 비방욕일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의 진심을 좀 더 직설적으로 너네들한테 해주려고 해 관계 읽어드립니다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연애명언 들어갈 거니까 귀 열고 지금부터 듣는 거다 저는 연애 방황자입니다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남자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서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 꺼달라 알고보니 양다리 여장관리남 잠순아 여사친 부자까지 아주 연애하다가 심신이 지쳐서 골병이 들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쓰레기 하치장이냐면 너 왜 맨날 그런 남자들만 만나냐고 해요 저도 정말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전 자꾸 쓰레기만 만나냐고요 그거는 결론부터 말해서 네가 쓰레기만 도르니까 네가 쓰레기한테 끌려서 너네 혹시 그 만화 아니? 영심이? 또 이런 얘기하면 언니 연식 나오지 거기 보면 왕경태라는 애가 나와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순진하고 평범하고 착해 그런 왕경태 같은 남자가 사실 되게 괜찮은 남자거든? 그런 애들을 만약에 너 같은 고민을 가진 애들한테 들이밀잖아? 100%가 재미없고 매력 없어 너네는 쓰레기를 만나면서 힘들고 괴로운데 너네에게 사랑이라는 느낌은 그렇게 괴로운 거야 괴롭고 격정적이고 힘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불면증에 걸리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런 게 너네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런 말 들어온 적 있어? 행복도 느껴본 사람이 느끼는 거다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인이 됐을 때에도 그런 관계에 잘 적응을 못해 그런 관계가 불안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되게 어둡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누가 더 편하냐면 심리적으로 쓰레기가 편해 싫은데 편해 싫은데 끌려 그리고 쓰레기들이 매력적이죠 걔네들은 또 자기의 매력을 잘 알아 걔네들도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애들이야 너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픈 게 사랑이 아니야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느껴 그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네 팔자 네가 꼬는 거야 그냥 네가 빠져나와야 돼 아무도 대신 못해줘 쓰레기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쓰레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아 나한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힘써 적응을 해보면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더라 새로운 맛을 아는 거지 계속해서 몸에 안 좋고 불량식품 단 것만 먹다가 몸에 좋고 그런 거 먹으면 처음에 아무 맛이야 무맛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그런 것만 먹잖아? 그럼 그런 것들이 정말 깊이 있는 어떤 맛을 알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 너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적응을 좀 해보잖아 그러면 아 좋다는 게 지루한 게 아니고 좋은 남자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너네가 알게 되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너네가 다시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그 남자가 불편해지는 지점까지 오면 성공한 거야 내가 너한테 요약해 주고 싶은 건 너는 사랑의 느낌을 롤러코스터가 아닌 일상을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굉장히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적응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사랑의 다른 맛을 느껴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바뀝니다 절대 가벼운 감정은 아니고요 나름 진정성을 갖고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제가 금사빠라며 욕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솔직할 뿐인데 이게 정말 욕먹을 일인가요? 너 한 달에 한 두 번 사랑에 빠진다는 거잖아 그것도 재주지 두부 유통기한이랑 비슷하다 두부 유통기한이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되거든? 두부 유통기한만큼 사랑의 기간이 되게 짧다는 거지 그러면 너 한 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를 있잖아 네 친구가 너한테 해 나는 두부 유통기한이 끝날 때쯤 내 사랑도 끝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사랑에 빠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 그러면 너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 거 같니? 야 미쳤어?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 너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이거를 심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객관하라 그래 네 이럴 때는 괜찮다고 얘기하지 근데 이게 남의 일이 됐을 때 니네가 객관적으로 그걸 보고 얘기할 때 야 그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그렇게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게 객관하야 그럼 너가 너를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해봐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은 아닌 상황인 거지 연애는 있잖아 아름다운 로맨스고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세상에 속은 거야 연애는 한 인간이 가진 역사가 드러나는 장이야 근데 그 역사가 있잖아 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 희노애락의 역사가 드러나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의 역사에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20년치 30년치가 섞여 기쁜 순간들과 섞이면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슬픔의 역사와 이 사람의 슬픔의 역사 20년치씩 만나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골치 아프니 금사빠는 대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 자기 안에 들여봐야 되는 슬픔이나 걱정이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직면에 있는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버거워 너무 무서워 하기 싫어 그냥 대충 살 대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도피하고 싶잖아 그 도피 행각 중에 하나가 금사빠야 이게 이제 보통 많이 금사빠를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이유야 왜냐하면 넌 생각해봐 사람을 부부 유통기한 만큼 번갈아 가면서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 사람의 정서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금사빠도 성장의 여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디프레스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기 전까지 금사빠는 일종의 진통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사빠 기간 동안에 사고 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진짜 네 마음에 있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극한 현실을 스스로 만드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DNA를 하나 더 남긴다거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돈 꺼주지 말고 보증 서주지 말고 그다음에 제발 사랑의 동영상 같은 것 좀 안 찍으면 안 되겠니? 너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사랑은 끝났는데 영상은 안 사라져 너네 진짜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눈앞에서 삭제되면 삭제될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쉽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선해? 그래 네가 주체적으로 찍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너의 권리만 있는 건 아니잖니? 2년 후에 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에 너도 권리가 있는 거야 미래를 살아갈 너의 권리를 현재 네가 침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동영상 이런 거 찍는 거였지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에 빠지는 거 말리지 않아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동안 네가 금사빠라면 어떤 사고도 치지 말고 문제도 만들지 말고 그냥 사랑에만 빠졌다가 나와 네가 진짜 네 마음의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마주친 거 하고 죽는 사람도 없더라 저 썸 좀 그만 타고 싶습니다 소개팅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번엔 되려나 기대하면 결정적인 순간 어김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썸남 말고 누군가의 남친이 되고 싶은데 썸만 2년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내가 너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 네가 탄 게 썸이 맞아? 상대도 그걸 썸이라고 생각했어? 거기서부터 네가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썸이라고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말해 문자가 왔대 톡이 왔는데 웃음 표시를 보냈다는 거야 동네 마트에서 소고기 새로 들어왔다고 연락 주잖아 그럴 때도 하트도 찍어 썸을 왜 자꾸만 탈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네가 썸을 안 끝내기 때문이지 이렇게 표현할게 썸을 끝내는 것은 능력이다 썸을 타는 것도 능력인데 썸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능력은 썸을 끝낼 줄 아는 능력이야 썸을 끝낸 거 여러 가지도 있겠지 그냥 말 그대로 딱 접는다거나 아예 사귄다거나 일단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거잖아 거기서부터는 능력치가 드러나는 거야 의사소통하는 능력, 밀당하는 능력 이런 것들의 집합체 이런 게 썸 타고 썸 끝내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지 네가 왜 썸을 못 끝낼까? 첫 번째, 너는 타이밍을 굉장히 못 맞추기 때문에 썸을 계속해서 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말 너무 잘 통했어 나 이렇게 말 잘 통하는 느낌? 되게 오랜만인데? 이름을 누가 탁 보냈어 어머 저도 그랬는데 웬율 찌찌뽕 그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나도 찌찌뽕이었는데 이제 곧 썸을 정리하겠군 이러고 있는데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와 오늘도 우리 말 진짜 잘 통했죠? 세 달 지났는데 와 오늘도 우리 말 진짜 잘 통했어요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옆가락처럼 늘어지면 끝나는 거지 썸은 속전속결이야 그러니까 콕 들어가야 돼 그냥 네가 마음에 들면 질러 우리 다음 주엔 연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별 반응이 없잖아 어 실수했어요? 이러고 빠지면 돼 편안하게 해도 돼 두 번째는 네가 만약에 거절감이 되게 약하고 거절감이 되게 민감하잖아? 그러면 너는 썸을 잘 탈 확률이 되게 적어 거절감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썸을 탈 때 너무 민감해 상대방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내가 톡을 보냈어 근데 바로 안 올 수 있잖아 바쁘니까 사람이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너의 예상에서 스토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넌 이런 생각해 별로였나? 내가 보낸 톡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아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나에 대한 감정이 식었나? 아주 급속도로 움츠러더라 근데 상대방은 실제로 그래갖고 답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바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전원이 꺼지기도 했고 되게 다사다사한 이유들이 있거든 근데 너는 그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 아마도 내가 별로였을 것이다 혹은 내가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웅추러대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스텝은 꼬이게 돼 있어 굉장히 자기 보호를 과하게 하면서 썸을 타게 되지 계속 눈치 보거나 계산하거나 계속 설계를 타면서 썸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작 건다 그러지 너네 주작 걸면서 썸 타잖아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썸은 있잖아 깨끗한 마음으로 타는 거야 치고 빠진다 아니면 말아 이 순간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타는 게 썸의 의미야 근데 이제 너네가 계속 움츠러들면서 일부러 답변 늦게 보내고 떠보는 질문하고 그러니까 썸남이나 썸녀가 뒤로 확 빠지는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계속 썸만 타는 이유는 이런 걸 수 있겠지 결정장애 보통 너같이 굉장히 썸에서 지지부진한 애들이 겪는 결정장애 중의 하나의 이유는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랑 이제 관계를 확정하면 아까운 거야 아무도 네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네가 네가 너무 소중한 거야 좋은 사람이 계속 나타날 것만 같아 근데 이제 이게 결정장애를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 이게 일종의 습관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결정장애 같은 썸만을 십 년씩만 이제 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너에 대한 평판은 바닥을 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막 치고 빠지고 어설프게 한 거 있지 너 빼고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네가 맨날 그렇게 해갖고 썸을 타다 막 깐족거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이 잡히면 어느 날 야 나 썸 타 오 웬일이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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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랑 타? 썸이 거의 중복이네 얘가 썸 탄 여자만 58명 정도 될걸? 이런 식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썸은 끝내는 것도 능력이다 네가 좀 기억하면서 다음 사연에는 네가 누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연 보내줬으면 좋겠네 누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못생기면 연애 못하나요? 참고로 저는 25년째 못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생긴다고 연애 못하지 않아 그럼 너 지금 좋아하고 있지 근데 너 좋아할 때가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생긴 거 사람 눈 다 달라 물론 보편적으로 예쁘다 보편적으로 멋있다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나도 현실적으로 그거를 부인하진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나 남녀관계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도 못생겨서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자 네 주변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연애를 하디? 아마 아닐걸? 그러면 네 주변에 너보다 아닌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못하디? 아니 잘할걸?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할걸? 여기에 핵심이 있어 왜 있는 것들은 계속 있고 없는 것들은 계속 없을까? 연애는 있잖아 생긴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매력 당기는 매력 그러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야지 네가 액면과 이게 어떻게 생겼나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은 고민이야 너는 누군가를 대할 때 두 가지 덕목을 가져야 돼 첫 번째는 정확한 어떤 의사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의사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만큼 친절한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이 끌리게 돼 있어 만났을 때 정말 배려가 넘쳐 그리고 굉장히 모든 말에서 매너가 좋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일 바르고 좋아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귀를 굉장히 잘 기울여주고 무시하지 않고 얘기를 되게 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정말 프렌들리해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끌리지 끌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 편안하고 약간 만만하지 내가 탁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쉽게 접근해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래요? 그러면 네 예상은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가 되게 많은 사람은 나한테 끌려올 것 같잖아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도 그 영화 되게 보고 싶은데 제가 토요일마다 스터디가 있어요 재밌게 영화 보세요?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끌리는 게 시작되는 거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친절하고 공감 있는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 사람을 끄는 능력이야 그래서 네가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시설을 굉장히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못생긴 거랑 분위기가 없는 거랑은 되게 다른 얘기다? 그냥 얼굴은 별로 안 잘생겼지만 분위기나 어떤 스타일이 좋은 사람은 있지 얼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네가 못생겨도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거에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참 다르구나 특별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스스로 자꾸 못생겼다고 하는데 못생겼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꼭 못생겨서 연애 못하는 거 아니니까 자꾸 그걸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애는 생긴 걸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샤랍 킴의 연애 접고런 오늘 사연은 이제 다 마감이 됐어 이수이도 나한테는 너무 낫다 너네 연애 쉬운 건 아니지만 궁금할 때 있으면 물어봐 주면은 내 남동생이다 내 여동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줄게 모두 연애할 수 있어 오늘은 환장 막둥커플 저희 세핀스 스튜디오에서 장남 장녀커플 장장커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막내랑 다른 출생순이도 알려주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들은 어떤가 화장할 구속들이 있지만 또 너무 귀여워서 또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막둥이들 커플은 어떻게 사나 어떤 고민이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순위가 인간관계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도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전략이 출생순위의 서열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는 첫째 다음 막내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착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생순위가 성장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심리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들은요 아주 편안한 심리를 가진 상태가 많이 있고요 편안한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주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반항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막내를 낳았을 때 시점은 육아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리고 또 엄마들도 세 번 정도 애를 낳으면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게 애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막 뭐 위험한 거 해도 막 막 엄마가 갖고 앗 뜨거 앗 뜨거 이렇게 몸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다고 얘를 쳤을 때도 첫째가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걸마 돌아버려 앉아 ㄱ ㄴ 이 동네에 받침 못쓰는데 너밖에 없어 너 언제까지 새우깡 너 그림 보고 사 올 거야? 엄청나게 막 이리로 쪼져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모른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과자 봉지 다 그림 보고 사 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내들은 첫째들하고는 아주 다른 컨디션을 가지게 돼요 막내들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막내라서 이 집에서 누리는 수혜가 무엇인지를 클수록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많은 것에 면죄부를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격과 개인차라는 논문에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더 창의적이고 더 반항적인 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육아 방식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막내들은 어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살죠 자기가 떼부리거나 이러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슈렉의 고양이 눈? 이런 거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코너에 몰리면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첫 출산보다는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통제약 힘은 좀 없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애교와 눈물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막내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야 애기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해봐라 이러면서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 40살짜리 애기가 전화받고 이러잖아요 막내들은 항상 가족에서 애기, 40이어도 애기, 50이어도 애기 애기처럼 대접을 받게 되죠 때로는 방임된 그런 막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내는 나는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하는 막내도 있어요 부모들이 막내까지 그렇게 푸쉬하면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요 첫째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게 꼭 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요 막내들한테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내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딱 받을 때 조금 다시 힘을 내서 점프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내는 딱 그 반대예요 누구도 잘 도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딱 동료에서 넘어가는 경험들이 약간 적고 귀엽고 애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게 무기력이 발달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막내들은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구들 아무도 염색하지 않았지만 보라색으로 딱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막내고요 딱 휴학해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과감한 선택할 수 있는 거 막내들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다른 어나더 레벨로 잘 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막내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전통적인 선택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심리학자이자 유머작가로도 활동을 하신 케빈 리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같이 완전히 다른 출생순위가 아주 편안한 관계를 주지만 막내와 막내처럼 아주 가까운 출생순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막내막내 커플들은 정말 어떤 환장한 결혼생활을 하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았던 그런 막내들은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죠? 막내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애정결핍에 시달려서 결혼한 뒤로부터는 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잘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막내들의 결혼은 때로 둘 다 완전히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요소는 뭘까? 애를 키울 때 필요한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셈으로 돌아간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도 막내들에게 정말로 좋은 점은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졌고 아주 유머러스한 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코미디언들이 다 막내 출신이 많다고 하죠 막내들은 위기의 순간에 유머 감각을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이제 내가 하기로 했어요 이것만 보고 이거 게임 한 판만 하고 이제 딱 설거지 하려고 하지만 하지만 잠이 쏟아지죠 잠이 들어요 아침이 밝아요 너무 빨리 밝아요 아침이 설거지 하기 전에 아침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피치가 올라가죠 설거지 한다며 설거지 한다며 근데 분명히 설거지 했는데 꿈에서 했나봐 꿈에서 했나봐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도록 할게 이러면서 빨리 설거지 해야죠 그래서 막내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유머를 잘 사용하면서도 책임감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막내들도 위의 형제들이 성별이 어땠느냐에 따라 또 그 성격이 매우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막내들 중에서도 언니만 있는 막내딸 아주 나쁜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예쁜 옷을 입죠 벗어봐봐 나도 한번 입어보자 네 것만 샀어? 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반짝이는 거 자 그래서 언니가 많았던 여동생들이 결혼했으면 가장 좋은 배필은 여동생이 많았던 장남 왜냐하면 여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교묘함을 아주 잘 간파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요청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또 오빠들만 있는 막내딸이 있을 거예요 이 막내딸들은 아주 사교적이에요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매력적이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오빠들이 많은 여동생은 남자 하나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오빠들이 막 이러고 다 나타나죠? 세상이 그녀의 편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남성들을 경험하고 남성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의 친화력에 아주 홀딱 빠진다고 하죠 소개팅 같은 거 나가도 그냥 잘 되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남자를 아주 잘 알죠 이렇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죠? 하지만 또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빠가 많을수록 한 남자한테 정착하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피드백 속에서 만족감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주 이기적이지만 잘 적응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줄타기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만족도는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을 살펴볼게요 형들만 있는 막내가 있을 겁니다 형들이 너무 강해 로봇 한 번 만지려면 순서에 순서가 와가지고 나는 발목 한 번 만지려면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자에게 수줍음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여자들이랑 엄마 외에는 지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 너무 수줍어요 소개팅해도 수줍고 결혼해가지고 처제들 와도 너무 수줍고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여자를 약간 두려워한다고 해요 미지의 존재는 두려운 거잖아요 모르면 불안한데 그만큼 아내에게 적응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삐진다 화났어? 아니 화났는데? 아니 화난 거 같아 아니 화났어 피곤해서 그래 애 화났잖아 아니라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들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여기가 당신 가정이라고 생각은 해? 걔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만 있는 막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여자들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 집이 열렬히 원했어요 아들을 그렇죠? 끝남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다 좋아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집 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고기가 큰 덩이는 내 거였죠 생선을 말라 먹어도 가시를 다 발라서 먹었어요 끝남이 다음에 나온 아들인데 모기에 가시가 걸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제접받고 대우받았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특권들을 결혼 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참 안타까운 점은요 누나들이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계속해서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워낙에도 수동적인 이런 막내들은 누나들의 개입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내가 황당할 만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엄마 취순잔치 이런 것도 누나가 거기 가자고 했는데 누나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간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안 갈 거야? 결정해가지고 통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막내 막내 커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분화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게 잘 분화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막내들은 이런 성장을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들은 굉장히 자기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러면 너도 그냥 늦게 들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막내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커플들은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게 성장점이었다면 막내 커플들의 성장점은 무엇이냐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 목표지향적이 된다는 것은 결혼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2023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있어야 되나요 내가 올해는 세탁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까먹지 말고 자동차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서 와이프의 무엇의 꿈을 꼭 이루어 주겠다 우리 배우자가 이걸 배우도록 내가 꼭 잘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더 개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돌봄 받았던 것만큼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의 경도사 날짜 재활용 날짜가 언제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아이의 고민을 알아내는 것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배우자의 고민 알아내는 것 당신 요즘에 맥주 캔 개수가 되게 늘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개입하는 것 우리 집은 왜 언제부터 잡곡밥 먹는지 그 이유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내 몸을 걱정해서 먹게 됐는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그 가정을 잘 책임지면서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출생순위는 그 사람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단순화해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커플들이 잘 맞으면 핏이 좋긴 하죠 하지만 핏이 잘 안 맞는 장장커플이나 막내 막내 둥이둥이 커플은 본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엄청나게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커플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막내들은 한껏 유머와 위트를 잘 활용하셔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